요 그림을 보고 이게 뭐 하는 그림인지 알겠어요? 어, 그치? 이 사람이 달리고 있는 그림이잖아요. 제가 여기다가 공이나 책상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 안 그려도 이거 한 장으로 설명이 다 되죠? 이 영어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.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이렇게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더라. 근데 분명히 주어랑 동사만 있는데 문장이 길어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. 그건 왜 그렇습니까?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접속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. 저는 이제 접속사라는 거를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접착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. 접착제가 나오면 뒤에 주어, 동사가 한 번 더 붙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치사에 대한 얘기 좀 했었죠? 전치사 명사 이런 거를 갖다 우리 이제 전치사 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치사가 붙어서 전치사가 뭔지 몰라 add, in, for, to 뭐 이런 것들이고요. 이제 우리 찬찬히 하나씩 다 공부할 겁니다. 자, 어쨌든 이 전치사 명사가 와가지고 뭐 시간이니, 이유니, 방법이니 막 이런 설명들을 덧붙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문장에는 주어, 동사 하나씩밖에 없는데 문장이 길어지기도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설명이고 잘 모르겠죠. 교재를 다시 한 번 볼게요. 자, 봅시다. 목적어나 보어,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스스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. 즉, 다시 말해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그림 한 장이 다 설명되는 것들이 있더라.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? appear, disappear 나타나고 사라지는 유해 동사 come, go 오고 가는 동사 아니면 rise, fall 떴다가 졌다가 하는 이런 유해 동사 아니면 sleep, 자다 die, 죽다 뭐 이런 유해 동사들이 다른 거 없이도 충분히 그림 한 장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이 되겠고요. 여기서 질문 이걸 외워야 되느냐 외우지 마세요.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간만 잡으시면 됩니다. 영어에 굉장히 많은 동사들은요. 어떨 때에는 그냥 이만 하면 됐잖아. 이렇게 혼자 다니다가 어떨 때는 뒤에 뭐 목적어나 보호를 끌고 다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, 그냥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구나.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전치사구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.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구입니다. 그러면 당연히 전치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괄호를 열고 명사를 봤을 때 괄호를 닫으면 되겠죠.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, 장소, 방법, 이유 등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. 전치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